영감님 이번엔 구수치기인가봐요 구수치기 해보셨죠? 내가 구수였어 저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깐부요? 아니 깐부도 몰라 짱 맞구나 아 빨리 좀 하세요 헐 하나 남았어요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냐고 네? 기억 안 나? 깐부끼리는 네 건 없는 거야 예뻐 그동안 고마운데 덕분에 자아 가네 여기 여기 구석에 하나 있었네 인정합니다 눈감사 너무나 어딘가 햇빛